니오네베스 6회 반영합니다. 오늘은 아! 어디까지 게임할 수 있을까? 궁금합니다. 어? 여전히 버스를 못 잡았어요.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아마 무슨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? 어떤거요? 많은거 좀 많아요? 아니 뭐 이런거에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럼 아 여기 이 피소리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death is the only way out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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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조심히 게임합시다. 아 그냥 어제는 그냥 레벨 레벨 6 까지 갈 수 있었지만 오늘은 아마 그 버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 오케이 잘했다. 조심히 합시다. 계란 좀 계란 좀 있고 뭐 좋은거 우파라면 좋겠어요. 오! 맞을 뻔했어요. 퓌 시르 감사합니다. 아 으 으 으 으 이런 렉 스파이크가 있네요. 패치... 패치 나 봤으면 좋겠어요. PC에는 이미 패치가 있는데... PC에는 그 게임이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.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에 여전히 패치를 기다리고야 돼요. 업데이트... 오! 키란 하나도 있네요. 아 지금 수류탄이 있었다면... 이 비밀방... 비밀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. 어 이건 뭐예요? 처음 봤어요. 에이스 카라? 어! 괜찮은데? 어... 아 여기 킬이 있어요. 오케이. 아! 열쇠! 나이스! 아! 열쇠! 아이템방으로... 오 이거 또... 처음으로 봤어요. 음... 음? 어떤 효과는요? 오케이. 이 마스크는 약간... 방어구처럼... 방어 같은 거예요. 아 그리고 그런... 크리스탈 하나 더... 크리스탈 컨테이너 추가. 방어랑... 크리스탈 컨테이너 추가네요. 어... 오케이. 어디로 한번... 뒤데봅시다. 아 네... 가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도... 오케이 그럼... 우리 찾아야 하는 것은... 음... 아! 바오리 방이네요. 버스방이에요. 그럼 버스방으로 갑시다. 먹도가 더 Fast Food 이 보스는 그다지 오류는 고시아니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이기 모델대, Brave Cookies Shielded Rung, Harte Sugar 나이스 레벨 2 커피를 마셔야되요 이른 아침인데 커피를 마신 다음 아 제대로 깼어요 처음 봤어요 어 웨펜 압그레이드 이동 속도 증가 이동 속도 증가 이동 속도 증가 잠깐만 속도 없는 속도 속도 이동 속도 증가 나이스 저희도 못했고 아 울 갑시다 오 오 뭐야 이 친구 죽을때 방에 들어있는 모든 적들에게 데미지를 데미지 해요. 데미지 줘요. 전 이 총 마음에 들어요. 왠지 재밌어요. 잭. 얘는 그냥 랜덤 방향으로 사격해요. 오 수료 탄 거 있네. 지금 아마 무슨 비밀방이 생기면 들어갈 수 있어요. 아마 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그리고 전 지금 왜 실드를 받았는지 여기는 그 액티브 이란 말이 나오죠. 그래서 이 크리스탈 충분히 있으면 그 액티브 짝발하고 어 랜덤 아이템 받아요. 그래서 가끔 어 이거 뭐야 Song of Joy 아 아 아 아 이거 더 좋아요. 이거 더 마음에 들어 여기 들어갈 필요 없고 우리 충분히 돈이 없으니까요. 근데 아마 여기 네 아마 여기 확인합시다. 돈 돈 어 어 오케이 나 나 나 오 잭2 이는 랜덤 방향으로 수유를 탄을 던져요. 넓어 나 올라갑시다 어 여기 저기 없네 아 여긴 못들어 있을까 아니 열쇠를 아이템방으로 아이템방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이템방으로 사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우리 지금 버스방으로 갑시다. 어떤 버스인지 궁금해요. 돌아갑시다. Reminating God of Guns. 오케이. 아... 아... 나이스. 이게 뭐야? 오케이. 이동속도 증가 랑 어... 점프 음... 점프 높... 높이 잠깐만 그거 한번 중요한 단어야 그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점프 높이 오케이. 오케이. 높이 맞았어요. 점프 높이 준 거. 계속 갑시다. 레벨 3. 으아 으아 어 미친다. 전 아직 이 약간 이 꿈같은 금 같은 쪽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. 어 부팔 실패네요 오케이 계속 갑시다 아 또 실패네 전 사실 왜 기란 불회 하는지 아니면 불회 안 하는지 아직 몰라요 여기 버스 방도 있고 근데 그 아이템 방 찾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 들어갈 필요 아 오케이 여기 오랜 쪽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이템 방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에니미 진짜 싫어해요 왜냐면 그냥 바로 앞에서 아니면 뒤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피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 아이 그 진짜 별로예요 그 그 저 지금 아마 돈이 충분히 있는데 아 저거 또 실드 실드 사자 전 아직 뭐 데미지 보다는 그냥 헬스 아이템 좀 더 준비하려고 생각해요 아하 위에서 공격 오 네이 아 한건만 좀 운이 있어야 돼요 아쉽다 아 reluctantly 진짜 이거Steض이 너무 피치요 여긴 이거 뭐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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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certs 웃음 아하 진짜 아이템 방문 아 거기 있어요 아 얘기한 것처럼 저 곰이 제일 제일 위험하다 그럼 아이템 방으로 갑시다 한번 뭐가 있는지 헬스 아이템 나? 데미지 아이템? 이건 뭐지 아닌데? 아마 뭐였을까? 헬스 아이템인 것 같아 아 아 오케이 그거 어떻게 번역 엠 엔바이로멘트 엔바이로멘트 뭐였어요? 아 까먹었어요 한번 확인해봅시다 잠깐만 아 환경 환경에 근데 테미지 앞으로 안 받아요 아마 무슨 폭탄 같아요? 폭탄 폭탄한테 테미지 안 받아요? 그런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환경 맞아요 엔바이로멘트 환경 환경 이었어요 아 버스방 어디요? 오케이 여기 그럼 버스방으로 갑시다 아니면 이것도 엔바이로멘트에요? 이것도 환경인가?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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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원래 엠 데미지 줘요 근데 그 환경 데미지 퍼크 지금 있어서 데미지 안 받아요 오케이 그럼 버스방으로 들어갑시다 블락 가드 비더코인 이 이 이 친구 좀 별로예요 오 오 아 저는 폭탄한테 데미지 안 받아요 아 우리 이번엔 아마 음 마지막 버스 잡을까? 비스 앵글래? 아 아 뭐 자 뭐야 뭐야 아 음 오케이 발수? 감 감수하고 데미지 증거 어 그 왜 발수 맞는지 한번 음 아니면 발사 어 그거 어떻게 한... 파이어레이트인가? 그냥 그 그 그 음 무기 어떻게 빨리 쏘는지 그거는 감수해요 발사 발사 아니면 발수 속도 사격 속도 감수하고 데미지 증거 레벨 4 어 어 아이템 샵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돈이 충분히 없어서 파츠 좀 더 이따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더 더 부... 부... 부팔 실패 왜 이렇게 해서 질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버 어 트럼프 얘는 그냥 그 돈잡아 봐요 근데 그 돈으로 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버스만 있고 그냥 아이템 방 아이템 방 그 아 여기네 다행이다 들어가자 아 Ha! 합巻? 아 다행히 다행히 저는 기억하.. 기억해요. 그냥 제가 모든 사격 폭탄해요. 어.. 네.. 위험해요. 왜냐면 저는 지금 자신에게 데멘지를 할 수 있어요. 아마 이 아이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. 그건 기억해야 돼요. 이 아이템, 다음에 이 아이템 보면 그냥 남도면 돼요. 이 아이템이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. 이 아이템이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. 빱빱빱 그냥 적어도 돌 다 깰 수 있어요. 네, 오케이. 어스러워. 한스, 갓도브 레이싱. 이거는 좀 위험해요. 들어가자마자. 들어가자마자. 오, 실드다. 어? 뭐였어? 아, 거기네. 크림 비어. 하트, 하트 컨테이너 증거. 추가. 하트 컨테이너 추가, 추가 발랐어요. 빈 하트 컨테이너. 컨테이너. 한국으로 모여. 컨테이너. 잘 맞췄어요. 컨.. 아 컨테이너. 용기, 오케이. 생각보다 쉬웠어요. 크리스탈. 좀 더 많이 찾으래. 전 진짜 그, 합소하네. 남줬어야 했어. 지금 적어도 그냥 실드 많이 받고 있네요. 어.. 올라갈 수 있나? 하는 거 보자. 아.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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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 돈이 이렇게 많이 받았네. 그럼 아이템방으로 갈 수 있어요. 에.. 네. 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. 아.. 이게 뭐야? 윙 탭. 어어! 점프 추가. 더블 점프 됐어요. 나이스. 아마 다른 방에는 지금.. 올라갈 수 있어요. 안내. 좋았다.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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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미는.. 데메지 받으면 두.. 전미로 나누어요.. 어! 지금 봤죠? 갑자기 짬비 4개 생겼어요. 4명. 어... 이건 좀 싫어요. 다행이다. 아... 돈이 엄청 많이 있는데? 저는 그냥 실드 좀 더 있었으면... 우리 좀비 너무 많은데? 아 조심해야 돼. 근데... 진짜 그 팝컨대문에... 아 팝컨 안받아서... 실드... 아 여기 버스방이에요. 근데... 여기 아이템방도 있고... 이게 뭔데요? 라켓? 어... 음... 오케이. 그거 어떻게 말해요? 어... 열 찼는 러켓? 러켓을 쏘는 가능성이 있어요. 사격할때. 사격할때. 가기가 어디야? 가기 들어가자. 하트. 아 크리스도 필요해. 아... 아... 하트.. 아... 나이스 오케이 버스 잡자 아고스 가드의 다크닛 얘는 좀 위험하다 아 아 생각보다 쉬었어 음 무기 데미지 증거 가자 오케이 우리 어 지난번이 여기 죽었어요 레벨 6 레벨 6 아직 못 겠었어요 해듬 린도 그냥 저절로 저격이 사격해요 아 돈 좀 주세요 이번에는 한번 가게 들어갑시다 지금 더블 점프가 없었다면 여기 못 올라갔을 거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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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트럴 진짜 그냥 그그그 팝콘 아이템 한번더 앞으로 그냥 남도와요 남도올게요 트럴 가입 안한 돈이 충분히 있어요 한번 들어갑시다 나이스 뭐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야? 처음봤어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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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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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 하트 바이오? 하트 거의 없네 아이고 아 잠깐만 이거 어떤 어떤 총이네요 아 하트 보면 우리 또 6레벨에 죽을 거에요 아이고 오케이 내일 봅시다 내일 다시 내일 다시 다시 해야 돼요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무